네 올림포스 15강의 뒤에 있는 3문제 1,2,3번 문제 3문제에 대한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되게 유명한 화이트홀 연구라는 내용이 나와요 화이트홀 스터디라고 이제 명칭이 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봤을 때 사람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통제 두 가지의 연결관계에 대한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갑자기 사장님이나 회장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놀라진 않습니다 워낙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책임감이 막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에서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홀 스터디에 따르면 그런 회사에서의 높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했던 건 본인이 느끼는 통제력이었다는 거죠 만약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아 그랬어 이 사업 안 할게 라고 한다던가 혹은 아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일찍 들어갈게 라고 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 간부들 부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돌연사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갖고 있지 못한 통제력이 없었던 것 즉 이분은 퇴근하고 싶은데 위에서 사장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딱 보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은데 얘기할 수도 없고 심장마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글 많이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내신 대비 출발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하나 더 플러스 비교급 어머나 하나 더 나왔네요 세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으면 비교급은요 더 비교급은 이렇게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병렬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칠판을 좀 더 보면요 이 부분을 좀 더 도식화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플러스 하이어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이 나올 때는 콤마 나오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교급 하면 할수록 두 번째 비교급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여기 엔드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 3번 더 이렇게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비교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나와 있는 엔드 병렬 구조는 앞에 2번하고 3번을 연결해서 하나의 2번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이라는 감각도 약해진다 이렇게 적혀있는 문자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스크린 볼까요 우리가 레더 사다리 사다리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우리의 안전하다는 느낌 또한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능은 말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Facing이라는 밑줄 친 문장부터 여기까지 같이 밑줄을 쳐놓고요 From 전치사구에 A, B, 그리고 C 세 가지를 봤습니다 Pressure이긴 한데요 Shareholders, Employees, Farms, Largest Customers 다 모든 명사가 S가 붙어서 복수의 형태죠 그래서 엔드 병렬로 똑같은 녀석을 묶어놓은 겁니다 Shareholder는요 Share가 몫이란 뜻과 주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주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주주가 될 수 있죠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500원짜리 주식 한 장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그 회사의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5%만 갖고 있다 그래도 직접 연락 올 겁니다 아 투자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럴 일 없죠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니네 주식 사갖고 이번에 배당금 좀 받고 주식 올라갖고 내 자식 결혼하면 집 사줘야 되는데 니네 회사 어떻게 한 거야? 이따가 그렇게 경영 못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죠 두번째 인플로어 2 2가 두 개 붙었어요 누구죠? 고용주 고용을 아 죄송합니다 고용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냐면 종업원입니다 종업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스트레이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일을 개판으로 계속할 수도 있죠 혹은 회사가 너무 저기 강원도 시골 산골짜기 있어갖고 종업원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썼는데 돌아가셨어!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 From the largest customer 회사의 가장 큰 고객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국가 지방정부 그래서 물건을 딱 사갖고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볼 때 이건 안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바꿨더니 죄송하지만 올해는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산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데요 좀 사주세요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거로부터 끝없는 Relentless한 Pressure의 압박을 받고 있는 High Strong Executive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문장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동사죠 맨 앞에 있는 동사를 먼저 체크해보면 Consider 이 녀석은 한번 고려해보자 우리 극도로 긴장한 회사의 이사님 혹은 중간 이상에 있는 그런 간부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번 고려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끄덕고 아주 무자비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쉐월더 전화 오죠 사장님 저 그만둘게 아 왜 그래? 그 다음 공무원인데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 우리가 중소기업이야 그러면 대기업이 또 우리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부품 만들어서 보내면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거래 안 합니다 왜 이러세요? 압력이 마구마구 있는 상태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나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칠판 이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executive 이 단어는 회사의 임원 중간 이상의 고위 간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다음에 나와 있는 facing에 선생님이 파란색을 밑줄 쳐놨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준 겁니다 동시에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능동이라는 점이죠 만약에 수동으로 이 자리를 facing이 아니라 faced로 썼다면 직면 되어지는 executive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안된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문장 돌아와서 계속 이어갑니다 We are hardly surprised 많이 놀라요 좀처럼 놀라지 않아요 좀처럼 놀라지 않는다 hardly죠 When one of them 그들 중 한 분이 drops dead of the heart attack 50대 이전에 drop dead 그러면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급사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급사한 거를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는 좀처럼 잘 놀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사의 40대 가장 50대 가장의 돌연사 심장마비로 사무실에서 혼자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거 보고 놀라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안타까운 한 생명과 한 가정이 파괴됐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니까요 decades ago 수십 년 전 영국의 과학자들은 set out to study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set out은 착수하다 라는 뜻이니까 연구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this link를 연구했는데 between a and b 사이에 연구가 될 겁니다 between의 연결을 한번 찾아볼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전치사고는 between 여기서부터 end가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묶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이게 이게 바로 a 그 다음 b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회사의 corporate 이란 단어는 기업의 라는 형용사입니다 기업의 사다리 즉 사다리니까 위계 구조상에서 종업원들의 혹은 직원들의 위치와 스트레스 두 가지 사이에 연결고리를 한번 연구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known collectively as the white hole study white hole study 라고 집합적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지면서 알려진 이 연구는 스터디의 연구에서는요 연구에서는 were both astonishing 첫 번째로 놀랍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어떻다 profound 아주 심오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생각보다는 다른 연구 결과 나왔으니까 astonishing 깜짝했죠 두 번째 profound는 심오한 거니까 야 진짜 인간이란 게 이렇구나 심리적인 인간의 철학적인 발견까지도 하게 됐다는 것이죠 researchers found that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was not caused by a high degree of the responsibility 높은 정도의 의무나 압박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녀석은 associated with a rank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계급과 관련되는 압박 계급과 관련되는 책임감의 높은 정도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파란색은 아까 여기서 적었던 facing하고 똑같은 거예요 칠판 볼게요 facing 볼게요 facing하고 커서 둘 다 마찬가지 얘는 ing니까 능동으로 직면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방금 적었던 커스들을 적혀있으면 약이 되어지는 혹은 associated였네요 죄송해요 associated였으면 관련되어지는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동시에 얘도 능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오실까요 다시 돌아오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계급이 높아 이 사람의 결정이 수십 명에 관련된 사람들의 목숨과 앞으로의 인생에 달려있어 그리고 회사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어 이 사람의 또 경력에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압박과 책임감의 높은 정도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 한마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 나와있습니다 구문독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은 전체로 색깔을 칠해놓고 교재 중간에 띄워놓겠습니다 방금 읽은 문장을 우리 스크린에서 이어서 이제 칠판에다가 이어놓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각각 두 가지의 중요한 펜을 준비하신 다음에 먼저 적죠 첫 번째는 이리스와 대시 갖고 있는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강조 구문은 중간에 나와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됐 이하는 나머지 문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문장을 먼저 해석해 주세요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한 건 다음은 강조 대상 직업이 갖고 있는 디멘드 요구 사항들이 아니었다 입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만드는 게 요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로 강조 구문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있는 not 그리고 but 입니다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demand 가 아니라 the lack of walker control 통제의 부족이었던 것이죠 통제의 부족이 바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만든 거였습니다 walker's feel 노동자가 느끼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죠 언제 throughout their day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자기가 갖는다라고 노동자가 느끼는 통제의 양이 스트레스의 큰 차이였던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40대 중반 50대 후 중반에 초반에 약간 머리가 좀 없으시고 맨날 양복을 입고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아재 아재 이렇게 약간 욕할 것 같은 아저씨가 승진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안 좋은 거예요 전화 받으면 위에서 욕해요 아래 있는 신입사원은 부장님이 뭐라 하세요 막 얘기하고 집에 가면 아기들은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고 와이프는 맨날 아유 저니까 살이나 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막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아 오늘 좀 쉬고 싶어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통제가 너무 부족한 거죠 에이 몰라 나 오늘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딱 중간에 있잖아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 모든 그런 스트레스나 화가 다 쌓여요 그 다 터지는 거죠 그게 심장마비였던 겁니다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테이스를 친다든지 혹은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막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풀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염업 가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힘든 거죠 이거 읽고 있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선생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업인 강사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니까 물론 안 하면 이제 굶어 죽죠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이제 회사에 딱 그 꽉 짜여있는 그 부분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큰 학원에서 그렇게 일부러 일해본 적이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 쌓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죠 내 학원이다 내 강의다 내 학생들이다 그러면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오늘 제가 심장 터질 것 같아 어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 쉽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큰 학원에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였거든요 참 가슴이 아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제일 핵심적이었어요 두 가지 포인트 강조구문 두 번째 나데이 법비 잘 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The study is also found out 연구는 또한 발견됐죠 Before the required by a job 이렇게 또 파란색의 밑줄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어요 능동수동 수동이죠 요구하는 노력입니다 노력이 요구하지 않고 요구되어지겠죠 직업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노력은 It's not in itself is stressful 그 자체가 스트레스 자체는 아닌 겁니다 원래 돈 벌려 하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itself 적어져 있는 이 부분은 그 자체로란 뜻으로 적어두시고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있던 것이 아니라 But rather 오히려 imbalance between effort we give and reward we feel 엔드 병렬로 두 가지를 엮여놓은 것이죠 불균형 imbalance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는 노력과 우리가 느끼게 되는 보상 이 두 가지의 imbalance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했다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서 그 노력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만약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한마디로 500만원어치 일을 했는데 보상은 50만원이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일을 했는데 50만원 일을 했는데 천만원을 받았다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죠 그죠? 100만원 일하게 하고 천만원 안 줍니다 거꾸로잖아요 이 보상의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글에도 Not A but rather B가 나와있는데 요것도 A가 아니라 B 라고 구조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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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